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유튜브 채널 아트 또는 배너라고 하죠. 채널 아트를 본인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실행해 주시고요. 이 네이버 검색창에 우리가 일용하려고 하는 미리 캔버스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 검색된 것 중에 맨 위에로 클릭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하고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석삼자 세 줄 메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로그인하기 눌러서 컴퓨터하고 똑같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워크스페이스 우리말로 작업 공간이라고 하죠.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이 채널 아트가 나오는데요. 이 채널 라이트를 클릭해서 디자인을 먼저 창을 열어줘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업하면서 채널 아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3개 정도의 채널 아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채널 아트 한 개의 페이지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점점점 더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이 중간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형식을 확인하면 웹용이고요. 파일 형식은 PNG 페이지 선택에서 모든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저는 1페이지만 체크가 되어 있고 이 페이지는 해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랫부분 선택 완료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현재 저희는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결과물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됐고요. 스마트폰의 이 가운데에 홈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 보도록 할게요. 본인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사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미리 캠퍼스의 작업 결과물을 본인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